아프리카TV의 떠오르는샛별, 먹방비즈의 슈기입니다. 방송한지 며칠 안되서 업적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보시기 전에 추천, 진짜 타머신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먹방 진행중에는 채팅창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구요.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오예, 아 오떡입니다 오떡.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오떡 순한 맛으로 시켰어요. 음, 오떡은 매운거 말고 순한 맛이 맛있다는 후기를 봐가지고 네, 순한 맛으로 시키고 그리고 계란찜 추가로 시키고 주먹밥, 그리고 여기에 음, 만두, 만두튀김도 이렇게 같이 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뜯어? 이렇게? 음, 이렇게 뜯어서, 뜯어놓고서 그냥 여기 국물에다 찍어먹으면 돼요. 들어오시면 더 추천한 맛씩만 눌러주십시오. 네, 윈드님 그 매니저, 그 고정으로 해놨어요. 일단 주먹 김밥을 좀 비벼 놓고 들어오시면 더 추천한 맛씩만 눌러주십시오. 네, 우리 슈기탕님 초콜릿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레몬트리님도 초콜릿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응, 됐어. 잘 먹겠습니다. 어, 우리 쏘스님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어, 하느님 퇴원했어요. 어, 퇴원 축하합니다. 음, 병원 진짜 괴로워. 나도 있어봐서 알아. 오, 여기, 여기 치즈가 기다리고 있어. 어우, 어떡해. 우리 곰돌이님 초콜릿 감사하구요. 우리 쇠쌤님, 배부상 세계선물로 펭글락 가입, 어서오세요. 파란찍!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치즈부터 건져야 되는데, 이게 쫀쫀해가지고 젓가락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우리 곰돌이님, 배부상 세계선물로 펭글락 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뽀뽀, 뽀빠님 초콜릿 감사하구요. 우리 까까님 초콜릿 감사하구요. 우리 성아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먹어야 했다고 줄 수 없어. 이제 이거부터. 우리 윤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뽕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음! 이거 순한 맛인데 되게 맵네? 음! 잠깐만요. 궁금한 게 먹을게요. 우리 성아님도 초콜릿 감사하구요. 우리 윤아님, 지쭈님, 뽕님들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추천하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내가 요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내가 요새 잠을 못 자서 눈이 너무 시려워요. 신나! 소식 소식 睡기님, 체중 유지, 비결, 운동 운동 말고 뭐 있겠습니까? 와, 진짜 맛있네. 엽떡 뺨친다 매운거 땡기는 매운 떡볶이 땡기는건 엽떡이고 그냥 맛있는 떡볶이 땡길때는 조수 떡볶이나 아니면 이 올떡 랑랑언니 안녕 이거에다가 여기에 이거 가격 18,000원입니다 계란찜 너무 하얘가지고 안보이지 응 와 예술이다 예술 떡볶이 되게 뭔가 오랜만에 먹는거 같애 여기다가 만두 군만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군만두가 아니라 그 바삭 막 겉에 보면은 되게 바삭바삭할거 같잖아요 바삭바삭한게 아니라 그건 되게 밀착돼있어 흠 흠 이거 방송용 옷이여가지고 흠 흠 방송용 옷이여가지고요 만두가 되게 밀착돼있어 흠 흠 흠 흠 흠 내 메뉴 선정은 그날마다 흠 땡기는거 제가 되게 변덕스러워가지고 어제 막 흠 흠 짜장면 먹고싶다 내일 짜장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일 되고 나면 막상 막 짜장면이 안 땡기고 딴거 땡기고 이럴 때가 많아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백일 날에 백일측집 봐줘 백일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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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겠죠 흠 흠 이거 18,000원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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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쏭니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먹방 진행 중엔 채팅창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화이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근데 배부르면 남겨요. 응. 억지로 안 먹어. 우리 깁스한 다리님에 부서 1등하기에는 귀요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계방 얼렸어요. 쩝쩝쩝 쩝 이쪽 치즈가. 짱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어떤 건 어댕떡볶이가 아니라 오빠가 만든 떡볶이. 우리 우태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나 그런 맛도 되게 좋아해요. 귀여워. 약간 오덕오덕 냄새 나는 약간 그런. 우리 깝콩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중계방에 있구나. 윈드님 알았어요. 윈드님 편하게 보세요. 그렇다고 막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황경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저는 뷔페 그렇게 많이 막 즐겨가진 않아요. 그냥 괜히 맛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배만 채우고 오는 것 같아. 우리 김수현이님 친환경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포처님의 호사역 교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사찌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기 국물에도 뭔가 약간 국물 떡볶이 느낌도 좀 나는데 치즈가 막 치즈 향이 되게 많이 난다. 여러분들 먹방 진행 중에 치팅창 전부 다 한 분 한 명 읽어드릴 수 엄청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괴구님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 우리 주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해수장은 한 번 가면 거의 한 3, 4시간 정도? 이거 다 합쳐서 18,000원이고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세요. 우리 귤 귤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앗뜨거. 네, 저 베스트비제이 순위 65위 됐어요. 네, 우리 해피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너만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음음 버릇이요? 음음 버릇은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줄였어요. 어, 우리 우리 빡깡님께서 이렇게 또 별부선 69개 선물 팽글럭 가입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음, 별부선의 의미는 뭐죠? 네, 우리 빡깡님 69개 선물 팽글럭 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란지? 어서오세요. 우리 치코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순한 맛인데 순한 맛이어도 약간 좀 약간 좀 매콤한 게 좀 있어요. 우리 성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떡이나 엽떡이랑 차원이 다르죠. 음, 하느님 오늘 찍 들어가시네. 우리 붓꽁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킹 어서와요. 이게 얼마 맛이야? 이게 얼마 맛이야? 뚝지 봤어. 재밌다 없다고. 음? 맛조 떡볶이 먹어봤어? 바라기? 난 괜찮던데. 핑크님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너무. 피부관리는 딱히 하는 거 없는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리 영원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내가 좀 맛있으면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추천 한 마시만 눌러주시구요. 네 생방송입니다. 음 촉촉이 어서와요. 아 너무 뜨거워. 음. 꽃빛도 큰 거. 이거 처음 들어오시면 즐겨찾기 한 마시만 눌러주시구요. 음 추천 한 마시만 눌러주세요. 네 아이스크림 없어요. 오떡이랑 엽떡이랑 다르게 맛있어요. 어 우리 또. 깁스한 다리님께서도 이렇게. 박아. 아 뜨거워. 저도 헬스 3, 4시간 하는데 그래도 살쪄요. 음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좀 낮으신 편이시던가. 아니면은. 밥을 좀. 어 먹는 양이 좀 더 많으시던가.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우리 오빠 안녕. 선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작을 거예요. 우리 선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PC방에 있는 그냥. 그냥. 어느 약간 그런. 마우스 같은 것도. 그냥 나한테는 약간 좀. 딱 맞으면서도 약간 조금. 사람들은 그냥 좀. 감싸잖아요. 나는 감싸지는 않아요. 다 작은데. 다 작은데 그. 그 여자. 여기까지. 응. 아 눈 아파. 언니 얼굴 이쁜 비교할. 안 이쁜데. 진짜. 저. 천사가 오늘. 까마귀밥을 먹었나. 쥐똥을 먹었나. 우리 버스. 어 버킷꽃님. 어. 배포수 한계 선물 감사하고. 해약도 한계 선물 감사합니다. 렌즈 안 껴요. 키는 158이구요. 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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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떡은 약간 이거 순한 맛. 순한 맛이라서 좀 매콤한 게 좀 남아있긴 한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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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떡이랑 오떡이랑 다르게. 어. 다른 맛이에요. 때문에 사실. 쓰읍. 쓰읍. 오떡이랑 엽떡이랑 다르게 맛있어 매운 떡볶이가 끓일 때는 엽떡을 먹고 그냥 맛있는 떡볶이 먹을 땐 조스 떡볶이나 아니면 오떡 먹습니다 치킨님도 아이스버킷 갑시다 우리 어디서 사요님 초콜릿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연선님 초콜릿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기 나으.. 나으면은 감기 나으면은 지금 감기 걸렸죠 못 먹겠는 비밀지 우리 유은인 초콜릿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운동은요 거의 한시간 반정도에서 두시간정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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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머신하고 나머지는 뭐 사이클이라던지 스트레칭이라던지 내 키가 177인데 소개받은 여자가 174에요 뭐.. 같이 키 끄면 멋있잖아 같이 키 끄면 좋잖아 여자 키 먹으면 되게 멋있던데 여자 키가 작아서 이런가 우리 가게 이름 좀 님 초콜릿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가게 이름이요 여기 오예.. 어 오떡이요 오떡 오빠떡 오빠떡볶이 먹고 바로 안 자요 거의 했뜨기 직전에 자요 저는 먹방하면서 살 안 쪘어요 여러분도 이거 몰라요 이거? 여기 이거 이 마크 몰라요? 오떡 음.. 여시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음.. 음 맛있어 만족 만족 아 소세지도 있던데? 소세지? 맛있다 네 그런데 800명 정도 계신데 추천이 너무 적습니다 추천 한 마시만 눌러주세요 우리 수생님 초콜릿 5개 선배 감사합니다 더워 저쪽 소리 모닝콜로 해도 돼요? 물론이죠 저야 영광이죠 어 추천님 감사합니다 야 소세지 겁나 두겁다 더워 더워 수경이 진짜 학교가 개강해서 잘 못 봐요 알았어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요소 못하지만 이제는 할게 저 동생 없고요 친언니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뒤에 나무 이거 진짜 나무예요 진짜 나무고 이것도 음 진짜 벽돌이에요 여러분들 130명만 추천 누르시면은 추천 2000입니다 여러분들의 화력을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친구들 화력을 보여주세요 슈기님 성형하셨어요 내가 성형하는 얼굴은 아니지 않나? 덮어있어요 앞머리는요 고데기하고요 옆에는 그냥 우리 슈기야동님 초콜릿을 느껴서만 감사합니다 닉네임 마음에 드네 아프리카 친구들 처음 들어오시면들 질개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르르 까꿍! 우리 까꿍이 초콜릿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계방에 있죠 오! 우리 러블리님 또 이렇게 100개 선물로 팬글럭 가입 어서오세요 통코맨 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팬글럭 가입 어서오세요 보드로에르 네 우리 러블리님 이렇게 100개 선물로 팬글럭 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진짜 여러분들 50명만 더 추천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뽕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우리 슈기앤 러블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날도님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 소세지 쪽팔 다 못먹으면 남겨요. 응, 다 못먹으면 남겨. 주먹밥에 김가루랑 뭐 어떤, 가늘한 것 같은데? 뭐, 뭐, 깨랑. 이거 거의 한 3인분 정도? 여수님 들어가세요. 바람직 계좌님 초콜릿 5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요술봉님 초콜릿 5개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직! 우리 요술봉님 초콜릿 5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프리티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고향도 서울이에요. 이거 팔찌 아니고요, 머리끈이에요. 머리끈. 전에 쓰던 파란 색깔 머리끈이 고무, 고무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오옹! 우리 윈드오빠도 이렇게 백섬, 아. 스티커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끄 끄 끄 끄 끄! 감사합니다. 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고향부터가 서울이었어가지고 엽떡은 매운맛이 있지만 엽떡은 안 매워요 어 여러분들 오늘 어 지금 시청자가 892명 들어와 있네요 892명 막 이러고 네 원래 먹방비제이입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한 마신 먼저 눌러주세요 먹방은 쩝쩝이죠 쩝쩝 게스트방송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게 실행까지 어 실행생각까지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합성 아니고요 진짜 나무고요 이거 진짜 벽돌이에요 네 본방송이고요 네 프랜차이즈점 새우야 아 우리 새우 또 이렇게 새우 마음에 불이 지핀 나쁜 슈기 11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쥐 감사합니다 우리 새우 11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쥐 감사합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보답해 드릴게요 새우 고마워 오떡이 맛있어요 여떡이 맛있어요 이름이 비슷하고 생긴 새우가 비슷한거지 달라요 확실히 달라 다르게 맛있죠 우리 꾸님의 부사님께 선물을 펭글라카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파란쥐 어서오세요 어 눈 시려워 눈이 시려워 우리 김지쩡님의 부사님께 선물 펭글라카이 어서오세요 파란쥐 어서오세요 우리 홈런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하얀 편이에요 곧 백번 백번째 방송 8일 뒤에 여기 보이죠 여기 92번째 방송 우리 오대인인 초콜릿 7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양 대끼 많아 우리 3,4인분이어가지고 우리 바람직해지우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인 초콜릿 6개 선물 감사합니다 형 이거만 단추를 좀 풀어야겠어 단추를 좀 풀고 음 됐어 우리 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부를 때 단추 풀면은 오히려 소화에 더 안 좋대요 더 안 좋대 오히려 단추를 안 풀고 약간 좀 쪼이기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더라고 우리 안키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뜨거워 우리 연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뜨거워요 먹어 오늘 눈이 좀 풀렸어요 쌍꺼풀이 그래서 진하게 안 진하게 안 안 접혀 슈기형 몸매관리 몸매 아니고요 그냥 몸이고요 운동으로 좀 살은 안 찌려고 합니다 살은 안 찌려고 발버둥은 찝니다 릴리사님 반갑습니다 소세지 소세지가 안 보인다 소세지 ILLUN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하고 우리 세수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뭐가 소세지 많다고 아 여기 아 숨어있었네 숨어있었죠 숨어있었죠 숨어있었어 자기 안 먹히려고 안 먹히려고 숨어있었어 이것들이 우리 몬슨찬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하고 우리 승우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귀여워 우리 우대 우대생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우리 이기욱 칠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응 둘이 손잡고 붙어있어 안 잡히려고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겠지 이러고서 둘이 손잡고 있어 기다려놓네 우리 성아님 초콜릿 7개 선물 감사합니다 매운게 아니라 뜨거워요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 네 우리 승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추경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갈라놨어 갈라놨어 넌 살려줄까 우리 유다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내 랭킹 많이 올랐어요 전체 순위로는 75위고 베스트 비즈 순위로는 65위 됐어요 우리 희자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양이 많네 양이 많아 꿩님 11개월 그냥 되게 마마 제가 못 먹을 것 같애 아니요 아직은 피 안 불러요 막 배가 엄청 부르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들어간 느낌 왠지니 왜 라면에 밥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건데 우리 까꿍 우리 까꿍이 초콜릿 같게 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귀여워요 언니 고마워 맛방 중 제일 맛나게 먹는 듯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어떡해 우리 소린님 초콜릿 감사하고 우리 까꿍이 초콜릿 같게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격은 18,000원이구요 처음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승우님 익님 초콜릿 5개씩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어? 우리 깁스완다님 또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또 감사합니다 3 더하기 3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며프상계 선물 감사합니다 미니건 좋죠? 잠그는게 낫나? 뭔가 되게 올바라보여 우리 신인증후 중계방에서 배부상경선물로 핑골라카이 어서오세요 파란지? 어서오세요 우리 빵상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나무신만 눌러주세요 니나니뇨 니나니뇨 어우 내가 쿠피쓰러먹어서 그런가 배가 금방차네 응? 아까운데 이거 매운강도 넣는거 순한 맛으로 했어요 그 뭐야 오떡은 매운거 말고 순한 맛이 맛있고 엽떡은 제일 매운게 맛있고 우리 쭈니벽상경선물로 핑골라카이 어서오세요 파란지 어서오세요 우리 휴맨 유저님 초콜릿 다섯 개선물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방 허리 나쁘지 않지? 내가 아이스크림 잘 먹으니까 어땡인 너무 고 고고 아이스크림 ㅅ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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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설명란 참가하니 시작 오 치즈다 치즈 덩어리 반갑다 치즈야 오 꿀떡볶이 아니구요 노잼이구요 오 우리 샤이니이 이응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실제로는 미나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들어봤는데 방송하면서 미나 닮았다는 소리 몇번 들어봤어요 미나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려던건 아니었고 오 호윤이 고마워요 우리 푸니 스티커 두개 설명 감사합니다 방송으로만 쌍꺼풀이 잘 안보여서 쌍꺼풀이 있는데 잠깐만 속상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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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쌍꺼풀 있어요 겉쌍꺼풀이에요 겉쌍꺼풀 여기 여기 계세요 보이죠 보이죠 새우 어디가 죽을라고 오 써나이맨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이시기요 1인이시기로 어떻게 살아 우리 베일리사니스클레 감사합니다 네 살 안 찔려고 운동하는거지 살을 빼려고는 아니에요 내가 어 제가 원래 워낙 좀 많이 먹어가지고 어 자 리얼레드 원래 이거 안쓰는데 급하게 음.. 틴트가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산, 산거에요 원래 에듀스 안쓰는데 우리 프로젝트님 들어가세요 어어?!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윈드오빠가 또 이렇게 백일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드오빠 고맙습니다 빵진행 끝나고 보좌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추천한 맛인 줄여주세요 우리 밀리안인 초콜릿 열한가 선물 감사합니다 음 여기 소시지 또 있는데 소시지보다 떡이 더 맛있어 네 여러분들 추천한 맛인 들려주시구요 처음 들어오신대로 즐겨찾게 한 맛인 들려주세요 음 배 금방금방 부른다 우리 슬비닛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남기면은 남기면은 내일이나 먹죠 그럼 출출한테 먹어요 어 우리 우리 깁스한 다리님 또 이렇게 우리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4 더하기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꾸꾸꾸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드릴게요 우리 면스타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꾸꾸까까 빵사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롯데리아에서 알바요 거의 반년쯤 안되게 한거 같은데 아니 산지 얼마던데 아직도 뜨거워 음? 대학교 안갔어요 자꾸 대학교 대학교 물어보지마 카카오스토리에 슬기니 홍보해도 되나요? 어떡해요? 왜 슬기니야 슈크림이 기가 막혀 슈퍼 귀염둥이 클피스 마시는거는 매콤한것 보다는요 갈증이 자꾸 나서 어 배불러 뭐 때문에 배가 금방 찬지 모르는데 어 쿨피스를 지금 쿨피스 얼마 안남았어 어 쿨피스 뼈 저네 음 음 우리 개미님 안녕하세요 우리 로리님 안녕하세요 크흠 크흠 우리 체제은주님 안녕하세요 퓨프트 powiedz 것 뿡 하뜨У 소윽 우리 세제은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 즐겨찾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시냐 지금 옆끼떡볶이랑 오떡이랑 달라요 맛도 달라 다른 매력 우리 큐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젓가락에 묻었어 에이 에이 린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주스를 많이 먹었지 물 빼쳤어 근데 여기 잡초가 튀어나왔네 잡초 쿨피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애 이거 또 한 번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금방 사라지는 밴대 아이 근데 여기 잔머리가 여기 잔머리가 엽떡이나 오떡 시절 더러움 요새 뭐 그리 깨끗한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거 하나하나 다 알면은 세상에 먹을거 없어 오케이? 안죽으면 됐죠 네에 독화 종료하겠습니다 독화방송은 여기까지 추천, 치자 타머신 눌러주십시오